웨얼 이즈 푸드코트 냠냠냠 웨얼 래프트? 아 아 여러분들 구독 한번만 봐줘 다 통하잖아 난 3개는 넓다고 봐 3개는 넓고 좁다고 가디 랭귀지로 안되는게 없잖아 얌얌하면 다 알아듣잖아 난 얌얌하니까 어? 바로 랩스트라고 누가 중국말을 해도 돼 안해도 되지 뭐 얌얌만 알면 내가 유럽 괜히 혼자 갔다갔겠어? 내가 일본 괜히 혼자 갔다갔겠어? 내가 일본말 했겠어? 랭아 어? 야상주 야상주 주 어 어 어 어 야여기 진탈풍 앞이야 진탈풍 앞이야 진탈풍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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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플레이어 하이플레이스 아 야상주 얘가 지금 내가 다운해서 안내려갔다니깐 다시 얘가 아 아니 엘리베이터 저거.. 아아! 씰씰! 씰씰! 땡큐 오빠 왔다 왔다 저 남자가 어쨌건 저 남자이기 때문에 왔잖아 어쨌건 아무것도 안되는데 어쨌건 왔잖아 이런데 재밌지? 진짜 얼굴감 못한다고 잠시만요 마사지샵 마사지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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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. 으아.. 아.. 이제 조금을 더 여기요? 여기가 어디있지? 네네네네네네 What 이게 뭐가 다르냐고 마사지는 뭐고 오일은 뭐냐고 오일은 마사지 Oh? 바디 마사지 Oh? 바디 마사지 What? 오일은 어.. 아.. 유투브 라이브 스트리머 아 세이 하이 뭐 이런 어 그 내가 제가 마사지하는데 이걸로 이렇게 할 수 아 아 아 라이브 오케이 아 아 그러면 푸트 아 이걸 해야 돼서 푸트 푸트 아 예체적으로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